9번 테이블 좀 더 신경쓰면 좋을 것 같아. 형, 나 지용화 작가랑 못해. 뭐 그렇게 대단한 작품을 연출했다고 제대분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? 도대하지 않겠어? 지금이라도 네가 철회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. 아니, 내 식대로 할게. 자기만 책임감 있냐고. 나도 책임감 있고 나도 책임지고 싶어, 지금 이상한. 장선 씨 어머니도 받았어. 자식인 나도 받기 싫어서 도망쳤었는데 자기가 왜 받아? 사랑하니까. 날 사랑한다고 자기 인생 희생하지 마. 자기가 흔들리잖아. 내가 붙잡아줄게. 마음껏 흔들려도 돼.